한국 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5월 11일 2019년 다문화가족을 위한 제14회 행복 나눔운동회 축사에서 생물학적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잡종 강세라는 말도 있지 않느냐며 똑똑하고 예쁜 애들을 사회에서 잘못 지도하면 발이 폭동처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잡종 강세란 서로 다른 종의 결합으로 탄생한 세대가 크기와 다산성 등에서 윗세대 어느 쪽보다도 우세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및 인종차별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전북지역 다문화단체 및 이주 여성단체들이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에 항의 방문해 성의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자당 소속 정헌율 익산시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 그리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공식 논평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홍성문 대변인 명의로 내놓은 논평에서 민주평화당은 우리당 소속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다문화가족 행사에서 인격모독적 발언이 있었다는 점에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 논의했고 당사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듣기로 했으며 당 차원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인으로서도 기본 자질이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가뜩이나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문화 아동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인종차별 조장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과 아동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도 지난 6월 25일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상처받은 다문화 가족과 도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위 공직자의 언행이 도를 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의 이슈 중 하나인 다문화 가정과 아동들에 대한 인권 처우 문제와 인권 교육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익산시와 같은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각 당 차원의 인권 교육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